12월 27일 뉴스라인 추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이순호고요. 지난 11월부터 금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마을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기자회견이 처음에 대책위에서 진행했고요. 8일 위탁단체가 현 사단부의 마을인 교육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어서 11월 18일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이율로 구정연구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다시 12월 3일 이율로 구정연구원이 위탁단체인 사단부의 마을인 교육 관련해서 2018년 진행됐던 국민에게 유행 18 사업이 부딪혔다라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에 논란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대책위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관농부사회적협동조합 김선정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기가 논란이 좀 많은데요. 일단 오늘 대책위가 오늘 서울시 감사청구 시민감사원부지만의 서류를 발상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감사를 취지했는지 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되는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취지로 감사도 청구하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볼 건데요. 어떤 취지로 감사를 좀 청구하셨나요? 워낙 사실 오래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실 기억을 더듬어야 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우리 금천구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좀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체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단체를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었고 실제 공무원의 입에서 마을인 교육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며 심사로 뒤집힐 확률은 0%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붕괴하게 되었죠. 일단 그게 그런 취지로 해서 11월 6일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지적과한 사항이 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그런 형용한 소문이 돌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협치조정관이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협치조정관이라고 좀 대신이 나오기 했으니까 협치조정관이 단체를 만드는데 개입했다라는 부분과 민간위탁 공고와 제한서류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이걸 도왔다라는 의혹이 제출됐는데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이제 이유 없이 공고가 뒤로 좀 미뤄진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체가 원래 이제 등록증을 가진 단체였는데 구비서류가 등록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 등록증까지 확대되면서 일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이미 단체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완화시켰다라는 의혹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나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협치조정관이 본인은 이제 단체들에게 위탁사업을 참여해보지 않겠냐라고 독려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증인이 좀 나서서 나는 직접 조정관으로부터 이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단체에 함께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심사를 그냥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시간을 좀 두고 진상조사를 한 후에 문제가 없을 때 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들었죠. 그때 이제 9월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석연치 않은 이유 9월 원래 9월 9일 공고를 해야 되는데 9월 23일에 공고를 하죠. 네. 이를 석연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청의 마을자책과는 중간에 추석이 껐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년치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추석이 껴서 계획서를 쓸 시간이 부족해서 좀 넉넉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미뤘다라고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증 얘기, 등록증에서는 원래 등록된 시민단체가 받는 등록증이 아니라 원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었고 그거를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게 구청의 행정 입장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지조정관은 이제 1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사전에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체를 만나고 거기에 대표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냐 했는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구청의 입장인데요. 여기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일단은 연기 이후를 추석 연휴로 듣는 것은 너무 좀 옹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는 달력에 수년 전부터 나와 있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12월 말부로 직원들이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을 뽑을 시간도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은 빨리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점인데 추석 연휴를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원래 이미 단체였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이미 단체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그런 거였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공고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뭔가 우도적이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더 우리가 공문서 위조라고 의심이 되는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서장이 공고할 때 갑자기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 속에서 내용이 수정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임의로 이것을 판단해서 수정했다? 그것도 이상하고 또 구청장이 자기가 결제한 내용과 다르게 굳이 이 내용을 그 시점에서 왜 수정을 해야 됐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죠? 협치조정관. 네. 협치조정관의 문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더 구체화된 건데 단체를 많이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들은 소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시점에는 사실은 이 단체의 정보를 대책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 속해 있고 이 단체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요청을 했는데 구의원이 물어봐도 정보를 부서에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단체가 혹시 공고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짚어지고 문제가 없다고 될 때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심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연장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연기를요. 일단 연기된 공고기간, 접수기간이 있잖아요. 접수기간이 연기되어 따라서 접수기간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지면 그때는 기자회견에서 협치정관과 이율로 구정연구원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협치정관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단체에 설립이 9월 25일이었고 임의 단체 등록일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바로 그날 첫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구청에서는 다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실은 이건 자격사항이 되는지도 조금 저는 좀 의문입니다. 공고기간 내에는 단체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공고기간 직후에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3일의 첫 번째 날짜에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기간에 조차도 그 안에 조차도 단체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단체가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게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1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실 지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회 지원관들에서 한 16명 정도의 직원을 움직여야 되고 사업을 해서 연 1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청설명대로는 임의단체 소위 얘기하는 임의단체가 이걸 할 수 있냐 아니면 시민단체 등록증을 받은 서울시의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좀 승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등록증이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어느 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어떤 분은 등록증은 고유번호증은 출생신고고 등록증은 성인이 됐다는 뭔가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 거다라고 어떤 분은 비판을 하시긴 하다라고 해서 그런 건 좀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한데 일단은 팩트상으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조금 그런 것이 구청장이 위탁사업에 방침을 내릴 때 방침을 내릴 때는 법인으로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법인 그러니까 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좀 권장한다는 식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약간 입장이 조금 중간에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법인 문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논란이 돼야 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또 혹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많이 좀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욱 박그룹 싸움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마을민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게 위탁문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을민주주주의와 대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위탁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박그룹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사실 모법인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위탁사업 자체가 워낙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시민사회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지 그냥 주민이 하는 일을 무조건 자원봉사해야 되고 무료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자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논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위탁사업 자체는 이런 모법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발목을 잡는 게 많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의 회원으로 있거나 회원 조직의 어떤 대표로 있거나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때 오히려 어떤 직원이 되고자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이 가산점이라고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자를 고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이따가 건강한 농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소속단체라는 이유로 오히려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배제되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모법인으로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할 때는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마을 민주주의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책위는 사실은 이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런 위탁체가 갑자기 바뀌는 여러 가지 위기사항이 있다는 것이 감지되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처했던 증언? 간증 같은 그런 아주 분위기가 있었어요. 간증이요. 네. 내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구청 직원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처우를 받았다든지 위탁 어떤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제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지 마을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민이 주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주민 자치 시대에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관이 민을 길들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에 서게 하거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 위탁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도 이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가 더 이상은 개별적 희생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의기투합해서 잘못된 흐름을 좀 되잡아야 된다. 특히 구청장이 바뀐다거나 어떤 정권이 바뀐다거나 해서 지금까지 의미 있게 진행됐던 주민들의 어떤 사업들이 주민 자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좀 자초되거나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좀 이런 과정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좀 얘기했고 그게 좀 사단보은 마을인 지금 이 위탁권도만 아니라 사실 11월 6일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12월 5일인가요? 4일인가 그때 이제 1호 관련해서 공론장을 좀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과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 민주주의를 죽었다라는 표호를 좀 쓰셨던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예를 넘어가면 이게 좀 사안이 되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건에다가 보니까 12월 3일 날 이율로우 구정연구원이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실명으로 몇몇 분들 거료를 하면서 2018년도에 있었던 국민의견 2028 프로젝트에서 사단보이 마을인 교육과 거기에 최모 운영 담당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대응을 쭉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농구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나오는데요.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400만 원짜리 화단 그리고 2천만 원짜리 화단 그런 얘기 나오고 하나는 내부자 거리 아니냐 마을인 교육의 그런 건데 일단은 우선 400만 원짜리 화단 2천만 원짜리 화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답을 좀 하실 건가요? 네. 400만 원, 2천만 원 합쳐서 1,800 얼마인데요. 두 개를 합쳐서 1,800? 네. 사실은 이 금액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그다지 큰 돈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제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지금 여기서 2018에서 하고 있는 공유 주차장 사업의 홍보를 위한 상징물을 제작하는 사업이었고요. 단순히 이제 화단을 설치해서 나무를 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공유 주차 사업을 홍보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별히 제작하는 데다가 이미지도 들어가고 이미지의 디자인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개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외부용 화단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보면 15만 원, 20만 원이면 사더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 상징물은 이 나왕이라는 나문데요. 굉장히 조금 비싼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특수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갔고요. 또 이 화단만이 아니고 또 뭐 이제 울타리가 좀 이제 흔들리고 또 색도 바라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일도 했고 실제 또 그것을 설치하는 걸 우리가 그냥 물건만 딱 보내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주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화단들을 치우는데 뭐 지게차를 부른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반비부터 설치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데 이율로 씨의 어떤 관점은 정말 개별적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유의 사업을 진행해 본 사람들은 그냥 현상만 보고 단순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냥 아주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이지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아닌데 실명을 고론한다든지 해서 좀 그동안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애써서 이렇게 쌓아온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락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강구하고 넘어갈 생각이 아닙니다. 일단은 좀 그렇고요. 청취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18 프로젝트는 크게 처음에 시초는 마을공택지원센터 옛날 소방서죠. 소방서가 이제 한 번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사경센터와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불뚱이 무너진다거나 정기가 끊긴다거나 그래서 되게 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담을 말하는 경우에 이렇게 금전일본가 사업을 내서 공모해서 이제 건축비는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은 받았죠. 5억 정도를 했는데 그 행자부에서 그러면은 공간은 그렇게 민주주의 플랫폼 민간 활용 민주주의 플랫폼이니까 정식 명칭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로 5억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 거냐 소프트웨어를 해서 행자부와 희망제작소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이었던 그 어떤 국민회견 2018이란 프로젝트를 7월 달에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금천구는 플랫폼, 공간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지정을 해주고 하여튼 핵심적으로는 행자부의 돈을 받아서 희망제작소가 관리를 하는 거고 강제에서 희망제작소가 금천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애초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마을인교육은 협약 과정에서 제외됐고 그리고 금천 국민회견 2018 운영협의회에서는 행자부 마을인교육도 포함돼서 운영협의회를 분영이 됐고 운영협의회 안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최 모 공동 담당자와 이율로 공동 담당자가 희망제작소에 채용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하여튼 이게 첫 번째 비싼 화단이다라는 꼭 화단만 아니라 상징물이었고 그리고 울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설치까지 하게 되면 이게 통문이 비싸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무엇보다 싼 애를 비싼 애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쌀 수 있다. 비쌀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구입하는 비싸게 구입했다면 비싸게 구입한 업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비싸게 납품한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알아보고 구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지적은 희망제작소나 이런 부분에서 돼야 되는 거고 이 사업 추진 자체를 지금 일본 과학팀이 있잖아요. 거기 관련 부서에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동장까지 참여해서 같이 한 사업인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현재 현상이 나타난 사진 하나를 보고 싸다 비싸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여론몰이 하는 거 앞뒤 정황을 따지지 않고 여론몰이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붕괴스럽죠. 그 부분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부자 거래 아니냐 내부자 거래에서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특수관계를 설명을 하거든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저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까도 위탁사업을 하는 모법인이 과연 실익을 취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지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들로 모여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을 함께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합원에 속해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로 들어 생협 같은 경우 조합원이 1,000명, 2,000명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한 명이라도 결부되면 특수관계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금천 신협은 어떻겠습니까? 농협은 어떻겠어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모든 관계가 특수관계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다만 임직원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수행했던 채모 씨가 건강원 농부의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이랬더라면 경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인 교육이 사업을 수행한 거라면 또 마을인 교육의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아주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을신문에서 이걸 지적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요. 협동조합이 마치 이사장이 어떤 아주 큰 수익을 얻어가는 사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원 농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수익이 남으면 조합원들이 수익의 10% 이내에서만 이익 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예 이익 분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이 되거나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그 이사장의 직계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헌신 체계이고 사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해봤거나 아니면 이사장과 친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이사장의 무한 헌신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구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걸 마치 일반 기업과 똑같이 바라보면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결부되었다고 무슨 나중에는 하물면 부부 이야기도 해가면서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도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구조 의식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은 결부를 못 가져가나요? 네. 이사장은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보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활동비와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활동비는 우리가 대사업비처럼 최소한의 활동비 업추비처럼 받는 것이고 그건 또 그거는 이사장의 직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남편이나 자식은 협동조합의 직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족 아니면 특정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역사회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자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공모사 위탁, 인간 위탁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마을인 교육을 뭐라고 해야 되지? 팽! 마을인 교육을 외면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흐름이 행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 주장에 따르면 행정에서 협조조정관과 이런 여러 가지 공고를 변경한다거나 제안을 해제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인 교육을 외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마을 민주주의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좀 했고요. 반대를 하면서 의사표를 했고 결국에는 위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10월 3일 날 구정연구원의 기자회견은 마을인 교육은 이러이러해서 부도덕한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사견으로 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마을인 교육과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것이 횡맹한 그런 것으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지역심무사회에서 지금 되게 받아서 많이 적고 있으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율로 구정연구원의 기자회견 국민의결 2018 사업을 둘러싼 기자회견을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 이전에 협치조정관과 함께한 기자회견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2018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불공정함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한 거냐면 이 단체가 좀 부조리하고 자격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위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한 후에 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동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의 물타기를 하면서 우리 구정연구원, 이율로 구정연구원이 한 말에 저는 굉장히 꽂혔는데 구청장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줬고 권한을 위임했고 그 구청장은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단체의 구청장의 뜻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할 권리가 있고 또 이것에 참여한 위탁체들은 스스로 을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치 않고 썼거든요. 이 구청장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 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구청장은 행정의 일부예요. 행정에게 누구도 주민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구의회나 국회의원은 그럴 수가 있겠죠. 입법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럴 수가 결정기구가 될 수 있지만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주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굉장히 과도하게 잡고 있고 구청장은 그래도 된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놀랍고 이러한 행위를 일반 주민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의 승인 하에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구청장님 스스로도 나는 이들의 이 행위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본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대책위가 지금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뭔가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과도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고 뭔가 재발 방지가 된다고 하면 굳이 담장 밖을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위가 감사청구까지 하게 되는 것은 내부 자정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성장된 의식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맡겨보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 과정상에서 쓸데없는 소모전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어떤 본질은 사라지고 화단이 싸냐 비싸냐 누가 결부가 됐냐 안 됐냐는 아주 뒷이야기 그런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멈추자. 이제 좀 멈추고 제3의 어떤 좀 공정한 어떤 결과를 좀 기다렸다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담장을 넘지 않는 부분은 금청구청 안에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안에서 내부 조사한다거나 그렇죠. 가능하면 이런 동네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서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한주에 대해서 이걸 잘 구별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율로구정연구원이 제기한 그런 마을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좀 새겨드릴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있죠.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좀 이렇게 쉽게 간과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사실은 민이든 관이든 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말에 구청 앞에 맨날 물건이 쌓이고 있거든요. 연말에 이제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막 쓸데없는 홍보물도 만들기도 하고 좀 과도하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사실 예산 남비라고 욕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쓰지 못하고 예산을 쌓아두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필요없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행정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시민사회가 저는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예산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일정한 기간,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착착착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기간의 지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행정을 어떻게 간소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수행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론이 된 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민사회들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때 공론이 되고 원래는 11월 6일부터 공론이 되다가 지금 마을인 교육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첫 공식 대응 그런 게 되긴 했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일단은 협치조정관과 행정의 업무에서 민간 위탁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권한을 봐야 될 거냐는 일단 감사청구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마을공대 지원센터 또는 민간 위탁 단체들이 구청의 을을 자처한 거고 그 을로서 구청의 명령을 잘 추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공론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사실 협동조합의 이런 상호보조라고 하죠. 지역사회에서 사실 협동조합을 계속 장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봤는데 또 다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들을 네.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 상호보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사실 적극 장려했는데 그럼 이 상호보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롱장들을 어떻게 좀 펼쳐낼 것인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좀 해가 바뀌기도 하고 또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기 마련이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좀 깊은 토론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연결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움직임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위 안에서도 지금 이제 다시 공론장을 주제별로 좀 해나가자 차근차근 해나가서 어떤 결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상황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또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고치될 분위기일 것 같고요. 축구는 달아오르겠군요. 지자체 선거 전에 이루어졌던 정치사롱의 이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때는 좀 이벤트처럼 재미있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롭고 두껍게 깊이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두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공택지원센터 위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일단은 사당한 마을인 교육에서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 건강한 농구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금 마을 민주주의 시회를 위한 주민 대책이 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되게 얘기를 좀 연관돼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이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뭐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많이 하다가 포기하기도 되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고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회의감에 적기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좀 더 또 도약하지 않으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좀 자체의 세신도 좀 하고 또 지역사회가 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분열의 양상도 있었고 각계약진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좀 더 좀 협력하고 좀 상호협조하고 이래서 뭔가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 주민자치의 길로 좀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좀 할까 말까 싶긴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사단부의 마이린 교육의 운영위원장을 좀 맡고 계셨잖아요. 네. 최근에 사퇴를 하셔서 그래서 앞에 소개를 좀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지금 사퇴 의견을 내놓으신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분들이 사단부의 마이린 교육 들으신 분께서 운영위원장이면 내부자 아니다. 그런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이고 내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사퇴가 이렇게 아직 수리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운영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마이린 교육을 좀 넘어서서 좀 더 좀 내용의 본질로 좀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자꾸 어떤 다른 상황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좀 한 번 흔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본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주지원센터 위탁 관련된 논란에 관련해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준비대책의 김선정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 검토 뉴스자인 이성우였고요. 기술인은 김우경 PD였습니다.